자 우리님들 한번 힘내시면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한번 갈게요 그렇지 거기다 일어나주세요 그렇게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이 만나지 않을 것을 이제 와라서 오래해도 그 손에 원하는 일이지만 그 시간의 추억이 또 다시 온다 해도 어떻게요? 사랑이 안겠어요 좋구나 자 이쯤에서 선물을 받지 말까요? 같이 두 선물을 받으시고 다 같이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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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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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리 한 번 어떻게 해주세요 아셨죠?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할게요 마지막 할게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다 같이 한성 소리 땡큐